블록체인이 사실은 제약 사항이 너무 많아요.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것 같이 많이 얘기했지만 특징이 너무 명확해서 쓸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의 음과 양이라고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게 항상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꿀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 퍼머넌트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알고리즘 이라든지 크리프토그래피 암호화 같은 기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현실화 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장부에 딱 적혀 있으니까 이대로 돈을 내시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갑시다. 이런 거 하는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등록하는 등기라든지 주식 쪽 하는 주식에 대한 어떤 발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지불 결제 쪽에서도 나름 쓸 수 있다. 뭐 은행 뭐 이런 것들 파이넌스 이쪽에 관심을 가진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에 쓰면 안 되는 거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단점이 뭐라고요? 세상이 변화를 빨리 하면 이 시스템 자체를 전부 크게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빠른 곳에 대응을 못해. 이게 블록체인 최대 약점이거든요. 그러면 AI는 어떤가? AI는 반대죠. 굉장히 특이하게도 일단 확률적 사고를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계속 변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이게 진실임을 밝히는 게 아니고 게스 하는 거예요. 게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점점점 더 좋게 만들어서 변화되는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AI거든요. 그러면 AI의 단점은 뭐냐? 계속 변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딱 끊어가지고 돈을 받을지 이게 정확하게 더 맞는지 틀리는지를 답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 계속해서 변하니까 이게 이제 AI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딱딱 적당할 때 끊어가지고 블록체인 스타일로 해서 돈을 받거나 이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블록체인하고 AI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많아서 나중에는 지금의 컨센서스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탐욕을 가진 인간들이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망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AI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AI를 만나가지고 지금의 단점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헬스케어하고 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